아, 김이 많이 난다고요? 김도 가져올걸 여러분,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? 실례가 안된다면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찐남미 오늘 먹을 음식은 김치볶음밥인데 스팸김치볶음밥이고요 여기는 달걀오라이를 메추리알로 한번 해서 한입에 하나씩 먹으려고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, 김이 많이 난다고요? 김도 가져올걸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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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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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한입 드릴까요? 한입 드릴까요? 한입 드릴까요? 진짜 드리고 싶다 맛있다 맛있다 양은 2인분인데 음 살짝 향이 더 그릴지도 한입 드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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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메추리알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괜찮네요 진짜 괜찮네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뼈는 뼈는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뼈는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치킨과 아이스크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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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밥 드셨어요? 여러분, 밥 드셨어요? 오늘따라! 치즈 라면 바삭하니 치즈 라면 마늘 오늘 먹을 음료수는 제가 이 컵을 꺼냈다는 건 오늘 꺼냈다는 건 오늘 음료수는 콜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, 오늘 음료수는 코카콜라 컵에 코카콜라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김카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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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그 경우 김카콜라 비빔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